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플레이어가 경험치를 흡수한 이후인 레벨업부터 구현할 예정입니다. 순서는 첫번째 레벨업하고 스킬 슬롯머신 띄우기 두번째 데미지 표시와 크리티컬 공격 세번째 게임 리스타트 사실 오늘 마지막 보스 배틀까지 구현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세가지만 구현할게요 보스 배틀은 영상이 만들어지는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레벨업을 구현하기 전에 UI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캔버스에 넣고 오늘 만들 것들의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UI 컨트롤러는 캔버스에 있는 모든 UI를 제어할거에요. 먼저 일반 스테이지에서는 플레이어의 경험치 바를 움직이고 보스방에 들어가면 보스의 HP 바를 컨트롤하겠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레벨업을 하거나 게임이 끝나면 각종 게임 오브젝트를 온오프시킬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에는 조이스틱 및 스킬 슬롯머신 그리고 룰라 등의 오브젝트와 경험치 슬라이드 보스 HP 바를 들고 올거에요. 이제 첫번째인 레벨업하기부터 구현해봅시다. 레벨업을 했을 때 나오는 효과는 카툰 FX에서 하나 골라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넣어주고 이펙트셋 스크립트에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데이터 스크립트에서 플레이어가 경험치를 얻었을 때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설정한 필요 경험치를 넣으면 레벨업을 시켜줍니다. 일단 필요 경험치는 비례하게 1차 함수로 설정을 했고 레벨업 효과를 켜주면서 이전에 만들었던 스킬 슬롯머신을 켜주면 됩니다. UI를 켜고 끄는건 UI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줬습니다. 플레이어가 스킬을 선택하면 UI를 끄도록 하고 슬롯머신 오브젝트가 액티브될 때마다 스타트 함수를 호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에서 경험치를 먹으면 이 함수를 호출할거에요. 여기까지 플레이 잘 동작하죠. 아 그리고 스킬 슬롯머신 화면이 떴을 때 조이스틱이 드래그 돼서 조이스티커 패널을 아래로 옮겨줬습니다. 다음 데미지 표시하기 몬스터가 맞았을 때 생성될 텍스트를 먼저 만들게요. 빈 오브젝트에 메쉬 텍스트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폰트와 크기를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데미지 텍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 넣어주고 프리패브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 이펙트 세트에 추가해줍니다. 데미지 텍스트 스크립트를 열어서 이 오브젝트가 생성되면 위로 올라가도록 하고 크리티컬의 유무에 따라 맞은 데미지의 색상을 변경해주도록 했어요. 에너미 덕 스크립트를 열어서 오리가 감자에 맞았을 때 데미지 텍스트 프리패브를 생성해주고 크리티컬일 경우를 나눠줍니다. 저는 고정적으로 크리티컬 확률 50%에 크리티컬 데미지 등 2배로 설정했는데 이 부분을 변수로 만들어서 플라이어의 크리티컬 스킬 레벨에 따라 수치를 변경하면 될거에요. 여기에 애니메이터도 추가해서 데미지가 표시될 때 애니메이션으로 캐릭터 사이즈를 살짝 확대하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플레이 흰색 일반 데미지 그리고 크리티컬 데미지는 빨간색으로 잘 나오네요. 도작 배경 이하의 경우와 현재 챕터를 끝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캔버스의 리스타트를 위한 패널의 이름은 엔드게임 팝업으로 해주고 자식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배경으로 쓸 그림을 갖고 와서 이미지에 넣어주고 패널은 비활성화시키고 UI 컨트롤러에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죽었을때 애니메이션이 없으니까 중고창 에셋의 모델폴더에서 다운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드래그로 들고 와서 넣어줍니다. 데드라는 파라미터를 트리거로 추가해줬어요. 다음, UI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열어서 엔드게임 팝업 패널이 뜨도록 코어 루틴으로 만들어줬어요. 플레이어 데이터 스크립트에서 플레이어의 HP가 0 이하가 되면 방금 만든 함수를 불러주면 되겠죠? 패널이 뜨고 몇초 뒤에 씬을 로드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씬 매니저먼트를 추가해줘야 해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챕터를 클리어 했을때 불러줘야 하니까 스테이지 매니저 스크립트에 엔드게임을 추가해줍니다. 유니트로 돌아가 현대 스테이지를 19스테이지로 바꿔주고 그리고 파일, 빌드 세팅, add open scene으로 현재 씬을 0번 인덱스로 만들어줬어요. 여기까지 플레이 막 보스방으로 가서 클리어하면 화면뜨고 리스타트까지 확인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만들고 뒷부분 보스 배틀은 편집 끝나는대로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끝